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10월 5일 있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을 문명의 관점에서 아주 잘 설명한 에세이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르비아의 저널리스트자 베오그라드 대학의 사회학자인 슬로보단 렐리치의 글입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위대한 리셋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위대한 리셋은 딥스테이트와 다보스의 리셋을 거부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제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슬로보단 렐리치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자유로운 인간, 책임감 있는 국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계관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안에 직면한 강도같은 소위 문명세계의 계략과 위협은 힘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다이 포럼 연설에서 사무엘 헌팅턴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인들이 과도기적인 포스트 미국 세계 터널 끝에서 가장 눈에 띄는 촛불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나 위기로 인해 그어진 선 위에 서있다고 말했습니다. 열광적이고 편협한 서구 인구 10%만이 소위 그들만의 리버럴적 다양성의 증가를 지지하고 있으며 집단사방의 소위 민주주의 수출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러시에 참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위 리버럴의 찬혹한 확장과 신식민주의가 역사상 가장 비양심적인 약탈이라는 것을 비서구 세계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은 외부에서 강요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슬로버단 랠리치는 소위 역사의 종환 이후 막시즘은 분명히 틀렸다는 게 증명됐고 리버럴 데모크라시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 또한 모범 답안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동국권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승리했다면서 열광했던 서구가 그것을 마치 선택된 민족에게 보내는 신의 메시지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유로 미국이 그러한 역할에 대한 역사적 지혜를 갖고 있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문명은 서로 다르며 문화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제안은 미국의 핵의 문의 질소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국제관계에서는 평등해야 한다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남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이런 규칙을 준수하면 모든 플레이어들의 조화로운 공존과 창조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슬로버단 렐리치는 미국이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힘이 쇠퇴하고서 대사를 거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슬로버단 렐리치는 푸틴 대통령의 발다이 연설을 2007년 미넨 연설과 비견될 만큼의 비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설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서구 체제에 대한 대안을 전세계가 보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슬로버단 렐리치는 푸틴 대통령이 한때 나토에 가입 의사를 대비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 같은 주권국가나 파트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노예를 찾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서구가 사상의 우월성이 아니라 조직적 폭력의 우월성으로 한때 세계를 정복했다고 여겼지만 이제 그 서구의 확정은 끝났고 반란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문명화된 세계가 있고 모든 사람은 그 기준과 모범을 따라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채찍으로 문명화를 강요당하는 그런 패러다임은 종말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위대한 재설정은 다보스에 반대되는 것으로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단일계획에 복종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